사실 이번 3구 대선에서 패배를 그렇게 미리 짐작하거나 전망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 인사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치판에 발을 들이밀고 있는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공직선거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수뇌부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도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3구 대선의 패배를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판단 때문에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같은 것이 공용연하게 민주당의 전현직 수뇌부들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면서 국민들을 크게 개의치 않고 전년병을 이용해서 철도철명하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권들을 일종의 압재하에서 두고 공수처를 만들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와 같은 일련의 그런 헌법유린 반헌법정 행위도 모두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리수를 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고 그냥 날려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은 데이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녹취록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문건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밖의 정거물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무리하게 또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또 초무리수를 동원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초강경표 의원들이 나섰고 또 그들의 전혀 비판 없이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 안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3구 대선에서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참 잘 배웠어야 될 것은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도모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3구 대선의 결과라는 것은 정말 도저히 그 불과사의한, 예를 들면 통제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나 우연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고 좌파 장기 집권의 꿈이 멀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겁니다.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이번에 3구 대선의 패배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속하고 있는 그런 핵심 권부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깨달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검수완박을 통해서 무리수를 두면 자신들이 범한 그런 불법이나 부정이나 과오가 덮어질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또 다른 그런 대실책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젊은 날에 배워가지고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어쩌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박해 부분이 참 커다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서 그런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정말 어떻게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미지의 영역에 따라서 사업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결과가 그냥 귀결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겸손해야 되고 가능하면 반듯한 길을 선택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이번에 금수완박법을 통과한 사람들도 대개 철음해를 중심으로 50대에 속하고 있는 한참 인생으로 보게 되면 원기가 왕성한 혈기가 왕성한 그런 연배의 사람들이 이번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면 자신들이 범한 과오와 비리와 불법과 부정이 다 덮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세월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 사례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게 되면 부정선거에 이어서 검수완박이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범죄 행각을 벌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 역시도 50대를 통과해왔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것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만큼 또 자신이 아는 것만큼 자신이 믿는 것만큼 세상을 바라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례 그렇게 녹록지 않죠.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 사례입니다. 그 간단한 사실 하나만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